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당가 이기호입니다.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 적성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발전속도가 좀 더디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아빠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병술련, 기해월, 임수릴, 갑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토기운이 강하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가 이걸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신약한 사주니까 당연히 금기운이 용신운이다. 서쪽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동쪽은 안 좋겠죠. 목기운이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기운이 북쪽을 나타내는데요. 넓게 봤을 때에는 북서쪽이 좋은 방향이라고 봐야 되고, 남동쪽이 안 좋은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토기운은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니까 방향각이 없습니다. 색깔을 봤을 때에는요. 토기운이 노란색을 나타내니까 노란색이 가장 안 좋습니다. 옷을 산다거나 물건을 살 때 노란색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기운인데, 이 토기운이 관사를 나타냅니다. 우선 사주 자체가 관성운이 강하니까 관이라는 게 직장운을 나타내고 공직운을 나타내잖아요.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된다든가 공사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괜찮죠. 특히 공안직 공무원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경찰이라든가 교도관이라든가 판검사라든가 이런 공안직 공무원이 좋은데,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죠.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갖고 계속 공부를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관살이 이렇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 쪽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이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좋습니다. 나 혼자서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한 명 정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규모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지지가 화개살이 강하거든요. 이 화개살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아드님이 이런 쪽으로 소질이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적인 성향으로 발달되어 있고,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든가 심리라든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화개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런 쪽의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기운이 없는데요.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공부를 나타내는 학문운이 약하니까, 인성운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공부 쪽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운이 없다는 것하고, 그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학자의 길을 걷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학자의 길이라는 것은 공부로 끝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자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끝을 볼 그런 사전은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간다면 대학교를 가고, 남자가 20대에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졸업하고, 이 학교라는 게 2년대 대회가 될 수도 있고, 4년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쪽으로 뛰어들어야죠.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대학원 가서 박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자님의 실력을 봐갖고, 공부를 늦게라도 아주 잘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고시처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자님이 관성운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공안직 공무원이나 이런 쪽이 맞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자님 실력을 봐가지고 공부를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시키는 게 낫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 이제 신축대운인데요. 이 사주는 금기운이 들어올 때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3살도 22살까지 이 대운이 결코 나쁜 대운이 아닙니다. 다만 지지의 토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축토가 들어가면서 축술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형살이라는 것은 관살이 이제 강해지니까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시기를 나쁜 운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문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들어오니까 주변 환경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 관살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나를 극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내가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좀 털털하고 작은 일에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운의 흐름이 지금 이민대운, 개며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의 이 대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경자년인데요. 올 한 해가 상당히 좋습니다. 용신인, 금기운하고 수기운만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 석을 썩이는 그런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해가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부모님이 1대1 과외를 시켜줬는데 그 과외를 해줬던 대학생 형이 공부를 너무 재밌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등생이 돼서 서울대학교에까지 가게 됐답니다.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 대학생 형이 귀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어떤 한 해가 이렇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청소년들이 행동이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의 일련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준다면 아드님이 변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아드님 딱 불러놓고 네가 이제 벌써 중학교 2학년인데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런데 네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어머니가 지금 형편도 안 좋은데 큰 맘 먹고 아주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1대1 교사로 붙여줄 테니까 올해부터 열심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1년원도 좋고 나이도 또 너무 많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기를 만들어주면 아드님이 올해부터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고등학교 3학년간의 운을 보면 17살, 18살, 19살, 이민년, 개변형, 갑진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3 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20살이 일사년인데 사술 원진살이거든요. 이때는 재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공부를 하고 끝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월운인데요. 이 월운이라는 게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4월달이 임진월이거든요. 월운이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지진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4월달에는 진토만 들어옵니다. 일지가 진술충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아드님이 1년 월운 중에서 양력으로 4월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4월달에 어디 멀리 놀러 간다든가 학원에서 2박 3일로 어디 멀리 간다 그랬을 경우에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4월달 이럴 때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올해 월운이 아니라 내년의 월운이에요.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2011년도의 월운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기축월하고 10월달 무술월이 어때요. 위아래로 토기훈만 들어옵니다. 지금 아드님은 토기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기훈이 강하게 들어오는 내년 1월하고 10월은 좋은 달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1월달, 4월달, 10월달 이 3개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 3개월간은 어디 안 내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4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드님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운의 흐름, 1년운을 봤을 때에는 어머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